사랄 루이 캐리건 아니, 난 단지 유령번호 24601번이었어 아,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? 뭐라고요? 저렇게 놔두고 떠날 겁니까? 끝났다 요청은 무시한다 방해사 함대하여라 궤도를 벗어난다 당장 난 다시 태어났고 진화했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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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운명은 바뀌지 않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신이 알던 여자는 죽었어 내가 바로 군단이다 스타크래프트 투어 군단의 심장